아침부터 이게 웬 날벼락인가요? 갑작스런 얼차려의 꿈인지 생시인지 얼떨떨한 표정들입니다. 전장 정리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현재 하고 있는 태도로는 임무 수행이 불가하다. 죽을 과거로 해도 될까 말까란 말이다. 전장 정리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한다. 예! 기상! 기상! 오늘 오전에는 식량이 지금 없으므로 식량을 교달해서 시식을 하도록 하겠다. 즉 생존 훈련을 하도록 하겠다. 생존 훈련을 하도록 하겠다. 산이야! 저거 딱! 던져서 박혀야 돼. 꿩이나 노루 이런 거 잡아서 그 다음에 먹어. 계곡에 상급 부대에서 식량을 헬기로 투하했다. K1, 2병. 2병, K2, 1. 할 수 있겠나?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좋은 자세다. 넓은 산 속에서 식량을 찾아라. 서울 한복판에서 기밀병 찾기만큼이나 막막하기만 합니다. 날씨였습니다.